1. 5. 6. 7. 7. 8. 9. 9. 10. 10. 10. 11. 12. 12. 14. 16. 16. 여러분 일어나세요. 아침이에요. 한 분씩 이불 가져갈게요.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여러분 아침이에요.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. 빨리 일어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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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분씩 빨리 준비하고 나오세요. 일어나세요. 아 진짜 북만 두더라. 행복할 것 같아. 오케이 5분. 안되요. 그럼 내 중에 한 분만 5분. ok 내 중에 한 분만 5분. 2명. 1명. 2명씩 2분? 2명 5분. 2명 3분. 오케이. 안 움직인 거 가위바위보.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. 이런 말까지는 달라야 돼. 안 움직인 거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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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. 이불. 자 연사님, 재현님 나오세요. 이불 컴퓨터. 연장에 이불을 드리겠습니다. 아 진짜 맑었는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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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추운데 근데. 야 이게 낙원 씨. 어? 어? 이게 문건이지 씨. 아 시간 재고 있어요? 네 재고 있어요. 네. 나 알지. 드디어 지 Kenneth. 곡. 저리가 한 손에 팬티 놔요. dime. 이게 팬티에 넣어도 돼냐? 핏. uden 그렇지. 아물失는wait. only those is. 오군 진단 거 같은데. 도asing하지마. 너 때문에 지금부터 5분이다, 내가 봤을 때. 아니요, 피디님! 아, 안 늦었습니다. 자기만 늦었어요. 안 늦었어. 아, 이러세요. 아니, 지금 이걸로 없으면 사고 나. 이 일을 지금 저희 안 일어나도록, 피디님. 저희 안 일어나도록, 피디님. 아, 지금. 연자끼야 알지? 아, 여기. 연자끼야 알지? 재현님은 안 인정. 아, 난 더 커. 티 안 나잖아. 그게 아니고. 한 진짜로. 사연방. 아니지 않아요, 솔직히? 오케이 내려갔어 아 다시 올라갔다 도마뱀이야? 도마뱀이라고? 도마뱀 아니야? 도마뱀이라고? 도마뱀은 뭐야? 아아 아아 아 아아 아아 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도마뱀 관심이 있어 보는데 하하하하 아 너나 일로 와봐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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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볼래? 어 봐봐 여기 있잖아 어? 진짜야? 아니지? 진짜요 아니구만 외로 갔잖아 아니야 야 여기 조간맨이 왜 있어 야 야 추워 먹자 아 추워 아 너무 추운데 야 불 때라 아 너무 춥다 음 음 음 야 이거 죽이냐 죽인다 어? 진짜 좋다 야 이거 봐봐 야 기동 야 기동기야 이리와봐 뭐하는데? 아 잠깐만 앞에만 봐봐 아 죽여 너 죽여버렸는데 안죽이면? 어 진짜 죽여 장담할게 얘 봐봐 그냥 그냥 그림이야 좋네 무야호 무야호 와 새 겁나 지적이군 이 숙쇠와 단절된 삶 오 좋다 진짜 왜 이렇게 좋아? 어디가 아직 더워가지고 숙쇠 놀아 놀아 야 나 밖에 가졌어 놀게 놀다 놀아 놀아 꿀수는다 고 naive 음 아 나 그냥 젖을게 그냥 나 젖는 다음에 많이 들어간다 왜 이렇게 젖는다며? 아 뒤졌다 왜 이렇게 딱 서 내가 잘한다 내 손이 있어 지진해? 항복해 자 거기 딱 놔 딱 총을 내잖아 항복 항복해 무릎 꿇어 태검드건 뭐라고? 태검드건 뭐라고? 샤럽 샤럽 태검드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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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검드니 태검드니 턴 턴 턴 턴 태검드니 턴 턴 턴 턴 턴 턴 잘됬다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오케이 턴 턴 턴 엑소정으로 하면 뭘 안 뛴다 턴 턴 턴 턴 턴 턴 턴 턴 부착 빨라 지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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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혼자 나오세요. 지피 너도 안 봤어? 크잖아. 의상 텃셉 있다고. 오늘 설명해 주시나요? 의상 텃셉? 일단 저는 시골에 놀러 온 큐티보이거든요. 약간 알죠? 귀여운 거. 시골 놀이랑 잘 안 맞는 거 같은데요? 시골에 놀러 온 큐티보이야. 안녕하세요. 지금 타이밍이 아니었는데. 나 잘하고. 햇살 너무 좋은데? 오 진짜 좋다. 오늘 어제도 그렇고 저희 시골에서 따라와. 네! 귀여운 척 하지 않는다. 귀여운 척 하려고 아침도 그냥. 진짜 귀여운 줄 알아. 어? 야 사나이. 나 해봤어. 사나이. 입술에 립스틱이랑 기부 얘기한다. 사나이. 사나이. 입술에 립스틱 이만큼 덩어리가 묻어있다 사나이. 오늘 한번 빡세게 뒤져보겠습니다. 야 오늘 너네 컨셉 뭐야? 시골에 적응하는 컨셉이야? 어. 난 굳인 컨셉이야. 대린지. 대린지어 나온 거야? 응. 나와. 야 왜 안 나와? 아. 자 다음 오늘의 트레이드마크거든요. 진짜 웃기거든요. 한번 볼게요. 아 웃겨요. 와 떤다. 아 안녕하세요. 도시에서 온. 핫걸. 핫걸이시거든. 핫걸이거든요. 어 참고로 얘기하자면 압박 스타킹. 압박 붕대거든요. 그래서 아. 그래서 여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잘한다. 아 잘한다. 여러분 어제. 아 어제. 여러분 식사하실 때 부엌이 너무 좁아서. 여기 앞에 평상 하나 있어서 거기서 밥 먹으면 좋겠다 해서 평상을 준비했거든요. 어. 어. 근데. 준비만 했지 사실 만드는 건 직접 하셔야 돼요. 여기는 자급자 중이니까. 그래서 평상 만들기 위해 여기서 사회 포절을 마련하라 이거죠. 네. 앞으로 여기서 생활할. 자 만들어보자. 어차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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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